여기 메르세데스 차량의 미래가 왔습니다 곧 출시될 EV 버전의 메르세데스 CLA는 기술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조명 디자인이 큰 역할을 맡고 있죠 이렇게 어두워지면 앞쪽에서 이미 볼 수 있듯이 여기 이 차의 조명은 예상이지만 전체 디자인은 아마 상당히 현실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반드시 전면에 빛나는 별을 볼 수 있고 유럽 시장에서는 이 작은 별 무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현재 AMG 라인에서 이미 이 새로운 디자인을 볼 수 있죠 새로운 디자인 언어는 훨씬 더 유창하고 공기역학적이며 라이트 스트립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차의 색상은 석류색이라고 하면 여기 유리 지붕 위에서 볼 수 있는 멋진 기능은 조명으로 빛나는 작은 별 패턴이고 측면에서 작동하는 조명으로 빛이 납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은 MMA라고 불리는데 종합격투기가 아니라 메르세데스 모듈러 아키텍처의 약자로 BMW와 IOD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차는 CLA 전기 버전의 CLA입니다 이 플랫폼은 내연기관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여러 부분과 모든 수치는 CLA 슈팅 브레이크와 두 대의 SUV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여기 작은 별 패턴이 적용된 이 휠은 21인치입니다 메르세데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로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은 매우 멋진 것 같네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CLA 콘셉트의 길이는 4.75m 슈팅 브레이크나 비슷한 길이의 SUV 등도 예상할 수 있죠 내부의 기술에 관해서는 말했듯이 내연기관 버전도 있을 것이지만 정의 버전에 주로 초점을 맞춘 최초의 플랫폼입니다 메르세데스에서는 이 차량이 100km당 약 12kW만 소비한다고 말합니다 즉 1kW당 8km라는 말이죠 포뮬러 1과 EQXX 비전 차량의 기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입니다 메르세데스는 배터리 용량을 키우기보다 효율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주행 가는 거리는 750km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나중에 최종 차량을 운전해 보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는 60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그먼트에서는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 컨셉 차량에는 충전 플랩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미 계획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는데요 메르세데스는 800V 아키텍처를 사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최대 250kW의 DC 급속 충전이 가능할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10%에서 80%까지 충전은 15분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네 요가 시간 아닙니다 하하하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모두 전기모터가 각각 하나씩 탑재되지만 사륜구동 버전에서도 후륜 편향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배터리부터 구동계까지 전체 효율은 93%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것은 정말 거대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더 효율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열로 손실되는 반면 전기 자동차는 바퀴와 도로로 에너지를 변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봅시다 우선 고스트 슬라이딩 핸드가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재미있네요 여기 문 안쪽에는 멋진 앰비언트 조명이 통합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내부에도 많은 조명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일종의 일체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시트의 컨트롤이 가능하고 창문 레버 그리고 도어 포켓의 아래쪽에도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흥미로운 신소재로 비건 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흥미로운데 종이 기반의 소재입니다 새로운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바닥 매트는 대나무 섬유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확실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밝은 실내 스타일링과 스티어링 휠 거의 우주선 같은 스타일입니다 정말 입체적이네요 안전 규정에 맞는 것인지 에어백이 터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에어벤트 혹은 에어벤트 같은 스타일은 물리적인 다이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멋질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멋진 콘셉트지만 운전석에 앉아보면 헤드룸은 187,9cm인 저에게도 여전히 작동하고 와우 이건 정말 우주선에 탄 것 같아요 앞 유리가 저렇게 작아질지 모르겠고 스크린도 많고 새로 개발한 자체 운영체제 MBOS를 사용한다고 하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기능적인 부분들도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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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져요 왼쪽의 디지털 계기판 거대한 중앙 스크린과 오른쪽의 승객용 스크린 3개의 스크린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아주 멋진 장식 요소가 있고 스티어링 휠에도 조명이 있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화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모두가 정말 조각적이고 입체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곧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는 MBOS가 있는데 마치 게임용 컴퓨터처럼 보이며 슈퍼컴퓨팅과 AI의 가능성처럼 보이고 백그라운드에서도 작동해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컵 홀더에도 조명이 있고 무선 충전 패드는 유리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볼륨 컨트롤도 있고 이 팔걸이는 나중에 실제 차량에서는 열 수 있을 겁니다 이 새로운 컨셉과 대시보드 분위기에 대해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특별한 점은 메르세데스가 가장 작고 저렴한 모델부터 시작하려는 것이죠 물론 아주 저렴하지는 않겠죠 메르세데스는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그들은 S 클래스가 아닌 더 저렴한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시작하고 싶어하며 그런 다음 다른 모델로 기술을 확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하단 공간이 넓직하네요 초창기 테슬라 모델 S가 생각나는데 저기에 핸드백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겠네요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장식 요소로도 좋을 것 같네요 데모 모드에서는 이 차의 높은 CPU 성능을 통해 입체적인 뷰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컨셉트 차량들이 뒷좌석에 헤드룸을 제공하지 않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차에서는 키가 큰 성인도 헤드룸과 레그룸 모두 가능할 것 같군요 물론 차급이나 벤치 사이즈 등이 어떻게 될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의 스윙 라인의 디자인 디테일을 많이 사용하네요 물론 EV 플랫폼 덕분에 바닥이 낮아서 높은 바닥 매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대나무 소재가 정말 좋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승계액을 위한 별도의 공조장치도 있고 뒷좌석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아주 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사용함으로 정말 완전한 재활용을 시도하여 자동차가 언젠가 쓰레기가 된다면 자재 등을 재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생산 과정과 처리 과정 모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건 새로운 철학의 일부입니다 이 차에는 특별한 파노라마 루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뒷좌석에 아이가 있는데 쇼핑몰 같은 곳에 차를 세울 때 밖이 정말 더운 경우 등을 고려한 기능이죠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는 호흡 센서에 대해 생각했고 기본적으로 앞좌석에 사람이 있는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만약 앞자리가 비어있다면 자동차가 어린이에 매우 짧거나 얕은 호흡을 감지하고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전송되어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경적이나 깜박임과 같은 외부의 경고를 보냅니다 차량에 어린이가 혼자 남겨졌을 때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의 경고를 확산시키죠 여기 라이다 센서를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아주 긴 차는 아니지만 길고 디자인 라인이 매우 유려한 것 같고 실제로 소형 세그먼트에서 새로운 기술을 시작하는 것도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큰 진전은 전반적인 효율성과 엄청난 주행거리의 증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행거리가 긴 소형 전기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조형적인 요소가 많아서 인테리어 디테일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도 기대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에 비해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나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원자재 사용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 종종 잊혀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에너지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새로운 CLA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르세데스에게 좋은 미래가 될까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많은 미래 자동차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많은 미래 자동차가 될까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많은 미래 자동차가 될까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많은 미래 자동차는